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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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기계에 들어가는 가스배출을 하는 배기맹 wear 이것은 하루에 한 20개 정도 현장 일선에서 일하는 젊은 인력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일찍이 벤처기업 당소기업 인증을 획득하고 일학습병인제를 시행하며 산업인재들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랑스러운 선배인 전주공고 출신들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요. 기계과 출신인 이승환 사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회사에 다니고 있는 이승환이라고 합니다. 제가 먼저 사회생활을 빨리 해서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정말 저한테 좋은 기회고 또 장점은 이 회사에서 잘 하게 되면 현대나 대림 같은 중견기업을 갈 수 있고 이 회사를 다니면서 경력도 쌓으면서 병역특례랑 피택 같은 그런 걸 해서 많은 애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 회사를 다니면서도 군대에 다녀서 돈을 받는 것보다는 더 받고 경력도 쌓이기 때문에 좋은 방점인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어폰이에요. 또래 친구들보다 먼저 사회생활을 배우고 경험을 쌓으며 스스로의 힘으로 경제활동을 시작한다는 점에서 이락스 병행 제도의 좋은 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더구나 병역특례 제도를 통해 국방의 의무를 다하면서도 본인의 분야에서 일하며 스펙을 쌓을 수 있다는 점은 젊은 산업 인재들에게 더없이 훌륭한 기회입니다. 동이테크는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사원들에게 교육과 기술 전술을 통해 다양한 기회와 노하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산업 일선의 가장 중요한 인적 자원인 엔지니어를 육성하기 위해 기업이 해야 하는 역할들을 동이테크는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오일펜 저쪽에서는 하우징이 생산되고 있고요. 생산돼서 나와가지고 품질에서 검사를 하고 납품이 되는 형식인데 주식회사 동이테크 품질관리사원이 예스라라고 합니다. 아직 1년 조금 못됐어요.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제가 경력도 좀 많이 없고 좋은 것들 좀 많이 배우니까 많이 도움도 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도 배우고 이러니까 좀 성장하는 게 저 스스로도 느껴져요. 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사람을 대하는 방법을 잘 몰랐었어요. 많이 겪어보고 많이 알려주시고 하다 보니까 옆에서 지켜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만 알겠더라고요. 조금 더 폭넓은 품질에 대해서 배워보고 싶고요. 품질의 첫 번째는 분량이 안 나야 되니까 저희 쪽에서 나가는 제품들이 다 양품으로 사용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직장을 얻고 사회생활에 첫 발을 내딛는 것은 설레고 기쁜 일이지만 단단한 마음가짐과 각오가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전주공고 출신으로 격리부에 입사한 최지혜 사원에게 사회생활을 앞둔 여러분을 향한 당부와 함께 동의테크에서 배울 수 있는 좋은 점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20살이 된 동의테크 사원 최지혜라고 합니다. 저는 책임감 있고 성실한 직원이 되고 싶어요. 저는 이 회사를 통해서 좀 더 많은 것을 배웠던 것 같아요. 여기에 있던 품질 관리나 경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되어서 좀 새롭고 그런 것에서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좀 더 일찍 사회생활을 하면서 저희의 생활비, 용돈 같은 이런 걸 먼저 벌 수도 있었고 그리고 좀 더 철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학생이다 보니까 원래는 부모님이 돈을 번다고 하시면 이제 부모님이 주신 돈을 그냥 막 쓰고 그랬던 것도 있었는데 이제 제가 직접 일을 해서 돈을 벌다 보니까 돈의 좀 소중함을 더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사회생활은 눈치가 좋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경험들을 좀 많은 업무나 그런 것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회사에 대해서, 자기가 가고 싶은 회사에 대해서 동의테크는 젊은 산업인재들과 함께 성장하고 싶은 기업입니다. 현장의 일선에서 새로운 기술과 경험을 배우고 보다 일찍 노하우를 쌓고 싶은 학생들에게 출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동의테크는 미래를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여러분들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